따뜻한 정이 넘쳐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훈훈한 미담을 소개하는 코너, 함께해요 따뜻한 우리 지역 순서입니다. 박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동구 하나님의 교회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50박스의 생필품 세트를 동구에 지원했습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있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세무소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습니다. 세무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여사랑 청년포럼은 굿뚤의 장학기금으로 200만 원을 부여군에 기탁했습니다. 포럼 관계자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